혈중 지방 수치가 높은 것을 가리키는 의학용어인 고지혈증은 현대사회에서 점점 만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할 때는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외식 때 음주를 곁들이게 되면서 생활방식의 다양한 요인이 이러한 증가에 기여하여 최근 몸의 변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급격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혈압 혈당이 동시에 높아지고 고지혈증까지 생기고 뱃살도 꽤 나오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조기예방이나 관리가 잘 안되면 염증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다른 혈관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과하게 쌓여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바로 식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하면 꾸준한 고지혈증 약 투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 콜레스테롤을 관리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지방의 섭취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데요.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지중의 식단인 올리브오일은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 속 올레산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이 조절해주며 혈관벽에 달라붙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탄력있고 깨끗한 혈관을 유지시켜줍니다. 올레인산은 자연에서 얻는 영양소로 부작용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레인산 성분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게 체내에 흡수하려면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올레인산 외에 영양가 없는 불필요한 포화지방의 섭취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올레인산 수치가 높은 올리브오일을 선택해서 하루 20ml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으로는 가지입니다.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독특한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가지는 섬유질 함량이 높은데요. 높은 섬유질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클로로겐산도 함유하고 있어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몸 안에 안 좋은 성분들의 배출을 도와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고지혈증 조절에 중요한 요소인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으로는 오이입니다. 수분 약 95%를 함유하고 있는 오이는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풍부한 미네랄 성분은 갈증 해소와 인효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에는 내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합물인 식물성 스테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탄닌을 포함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어 산화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에서 효소활동에 영향을 주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주고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식물성 스테롤과 베타글루칸 성분의 섬유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식물성 스테롤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고 베타글루칸은 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에 결합해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질을 생성해냅니다.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고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을 챙기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혈압, 혈당, 고지혈증, 복부 비만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내열관 질환, 만성콩팥병, 유방암, 직장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요. 대사증후군의 주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식단 조절, 운동, 금연, 절주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앞서 말씀드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